시작! 하세요! 바보야, 바보야, 들리니? 근데 이거 진짜 얘기해도 되냐? 뭐라고? 좀 이따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혹시 은혜 언니 얘기해요? 솔직히. 근데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은혜 언니 얘기인가 봐. 내가 은혜 얘기하니 이렇게... 은혜 언니 얘기네. 아, 또 처음부터 은혜 얘기요? 아, 그래서 내가 좀 이따 하겠다는 거야. 맞네, 은혜 언니 얘기네. 아, 또 처음부터 은혜 얘기요? 네, 은혜 언니 얘기네. 아, 또 처음부터 은혜 얘기요? 아,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다. 아, 또 처음부터 해. 해은이 형아, 해은이 형아. 해은이 형아, 해은이 형아. 해은이, 해은이 형아. 해은이 형아, 해은이 형아. 해은이 형아 진짜 그... 그래, 이름 바꿔서. 내가 진짜 길게 얘기 안 할게. 해은이? 아니. 어. 은혜한테 난 문자 왔어. 정말? 진짜요? 은혜한테 난 문자 왔어. 정말? 진짜요? 거기까지 얘기할게. 거기까지만 뭐라고? 나은데? 그렇게 온 거 아니야? 내 얘기 그만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야. 나올게. 나도 그럴 줄 알고. 진실을 얘기할게요, 이러면. 내가 은혜한테 전화할까 말까. 내가 혼날 것 같아서 내가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은혜가 그렇지 않더라고. 아, 그래요? 통화했어. 어? 팩트가 뭐예요? 진실이래요?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없어. 내가 조금만 더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 듣고 있다, 듣고 있다. 형, 형. 저기 아니야, 형. 형, 형. 저기 아니야, 형. 야, 저. 야, 저. 야, 저. 야. 야, 얘. 얘 듣고 있었는 거 아니야? 아까 들었어, 아까 들었어. 아니야, 몰라, 몰라. 아니, 얘 듣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입모양을 맞추잖아. 아니, 얘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얘 듣고 있는 거야. 얘 듣는 거 같은데? 해봐, 해봐, 해봐. 듣고 있나? 얘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얘 듣고 있어, 봐봐. 야, 하하야. 듣고 있잖아. 네가 한번 얘기해 봐. 정확하게. 야, 이 바보야 라고 해 봐. 아, 안 들릴걸? 너 그렇게 네가 싸우면 저러냐? 듣고 있어. 야, 억성으로 떨어. 들리네, 씨.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니, 내 얘기가 날 쳐다보네. 뭘 쳐다봐? 너 축구 못하잖아. 들려? 너 축구 못하잖아. 들려? 너 축구 못하잖아. 들리네. 왜 잘하는 척해? 어? 들리잖아, 표정 봐. 너 들려? 바뀌었어? 들려요, 형? 들려요? 들려요? 이거 듣는 거 같은데? 들려? 이거 들리잖아. 이거 들리잖아. 뭐야? 너 왜 우리하고 초점이 이렇게 딱딱 맞냐? 김종국. 야. 내가 좋아, 윤은혜가 좋아? 내가 좋아, 윤은혜가 좋아? 내가 좋아, 윤은혜가 좋아? 오빠, 아니야, 아니야. 멈춰, 멈춰. 멈춰. 야, 잠깐만. 내가 축구를, 야. 내가 축구를, 야. 내가 축구를, 야. 야, 그리고 잠깐만. 통과를 썼냐? 아까부터 들었네. 통과했어? 안 했어. 할 얘기만 해, 방송에서. 안 했어. 프라이데이.